넥스트 제네레이션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넥스트 제네레이션 수상자는 세 팀입니다 김재환, AB6IX A팀즈 축하드립니다 김재환은 가채로운 장르를 소화하는 아티스트형 아이돌로서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며 넥스트 제네레이션을 즐공이 됐습니다 완성형 아이돌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AB6IX는 글로벌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셉 장인다운 무드의 퍼포먼스로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는 A팀즈는 글로벌 룩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엠맥스 팀 안녕하세요, A팀즈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3회 받게 될지 몰랐는데 우선 저희 KQ엔터테인먼트 김규욱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또 저희 옆에서 같이 고생해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별이 되어주는 A팀이 너무 고맙고 사실 저희 A팀즈가 어떤 그룹인지 아직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올해 새해에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전연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